강아지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부여에 관한 면에서 우리는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즉각적인 보상 강아지는 즉각적인 보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인간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자신을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 훈련 중인 강아지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노력과 헌신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강아지는 주인의 기분과 에너지를 잘 읽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전 너무 쉬운 명령어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강아지는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목표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너무 어려운 목표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강아지와의 훈련 시간을 재미있게 만들면 강아지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이나 학습에 재미를 느끼면 동기가 상승합니다. 강아지의 세계는 단순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우리는 동기부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